10월 11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17호 태풍 라이언 녹은 베트남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94w는 18호 태풍 곰파스에 흡수가 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순환장을 가진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호 태풍 곰파스는 현재는 하나의 거대한 몸순 저기압 형태로 되어서 발달 중에 있습니다. 오늘 11일 저녁에서 내일 12일 새벽에는 18호 태풍 곰파스는 초속 25m 시속 90km의 세력으로 필리핀 루손섬 북쪽을 가까이 지낼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계속 서진하여서 13일 수요일 저녁에는 초속 23m 시속 83km의 세력으로 중국의 하이난섬을 관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 슈퍼태풍의 성지인 곰 동남쪽에서 발생하는 96w 열대요라는 슈퍼태풍 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이 슈퍼태풍 20호 태풍 만로가 계속 북상을 하여서 일본 도쿄를 관통을 할지 아니면 태평양을 떠돌면서 일본 동쪽 해상 멍바다로 사라질 지는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19호 태풍 남태우는 현재 발달 정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심부 부근에서 깊은 대류운 이 발달 중에 있으나 태풍 남쪽 사분면은 조직화가 충분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9호 태풍 남태우는 여전히 발생 초기와 같은 초속 18m의 세력에 그치고 있으며 별다른 발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호 태풍 남태우 역시 차차 발달을 하면서 일본을 향해서 북서 지나다가 오른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으로 다가갈지의 여부 역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호 태풍 남태우는 초속 30m와 시속 108km의 강한 세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18호 태풍 곰파스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서 일본으로 갈 경우에는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